임페리얼 마스터 박동철 우리 모두가 성공은 꿈꾸고 있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운과 노력이 함께 만나야 하는 건데 애터미는 저한테 일생일대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왜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지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건져내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옆도 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나 같잖아 선을 이루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니 때가 이르며 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애터미에서 다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갑시다 애터미 화이팅 반갑습니다 박동철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 7, 8년 전에 여기 왔다 간 적이 있는데 뵌 사람도 있는데 못 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 좋네요 임페리얼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키도 작고 그냥 다 똑같아 똑같아 이상하게 보지만 여러분도 다 임페리얼 될 수 있으니까 임페리얼이 대단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아 돈이 많이 했거나 돈이 많거나 인맥이 많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만 임페리얼 된다면 해낼 사람 하나도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임페리얼까지 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임페리얼까지 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짧은 사람 짧은 사람 잘생긴 사람 나는 꼭 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사람 거기에는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조금 잘 먹고 잘 살라고 폼 잡고 살라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예 하지 마 아주 피곤한 직업이니까 저는 지금 53년생입니다 근데 안 놀래네 별로 다른 데 가면 오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애터밀하는 것 같아 제가 애터밀 한 지 벌써 15년 됐습니다 야유하는 것 같아 제가 애터밀 한 지 벌써 15년 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참 오래 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행을 못해서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978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철모를 때죠, 철모를 때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조금만 식당을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늘어나고 손님이 늘어다 보니까 가게는 커지고 가게가 커지다 보니까 종업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자꾸 두 개, 세 개씩 늘어나게 되고 텔레비 신문에도 나가게 되고 우리 집에 종업원이 50명씩 60명씩 되게 되고 가게가 한 8개, 9개씩 했으니까 그니까 돈이 와우가 아니야?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와우 기다려봐 내가 그렇게 계속 잘 살았으면 다단계를 안했지 왜 다단계를 했겠어? 아, 됐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첫 마음 정말 겸손하고 열심히 살았던 첫 마음이 계속 돈이 벌리니까 어떻게 돼요? 겸안해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니까 금목걸이를 여기다 이렇게 차고 50톤짜리 이렇게 두꺼운 금목걸이를 차고 쫄티 입고 맨날 365일, 400일 술 먹고 돈 번, 돈 번 남자들이 한잔한 짓은 다 해봤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해도 다 알겠죠? 더 이상 얘기 안해도 다 알겠죠? 웃는 분들은 다 해본 거야, 이 앞에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돈 번 사람들의 특권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다니까 그때도 어느 날부터는 마음이 그래도 뭔가 허전해 그래서 대학을 못 나온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쪽팔리는 거야 아주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남한테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큼 많이 버렸냐, 얼마큼 많이 높아졌나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에토미 안에서도 옆에 사람, 형제 라인, 어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쪽팔려서 직급을 빨리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마음이 시끌벅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못해 이거 그래서 대학을 그때 나이 먹고 대학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대학에 가서 왜 이렇게 수료하는 거 있어요? 1년 수료 과정, 외식산업 CEO 과정 수료하는 게 있어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거길 들어가 가지고 졸업할 때 되면 사각 모자 쓰고 사진 찍어주잖아 난 그 사진이 필요한 거야 배우는 건 안 필요해 안 그런 척하네, 다 그래서 그 사진을 걸어놓고 폼 잡고 나도 대학 다녔다고 이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IMF 터질 줄 누가 알았냐고 세상은 계속 바뀌죠 그때 제가 이제 자영업은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전 세계에서 자영업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일찍 쫓겨나면 호프집하고 미용실하고 부동산 사무실 차리고 전부 자영업을 해 끝도 없는 경쟁의 레드오션이라 그래서 저는 그때 식당을 다 정리하고 천만원 있는 사람은 이천만원은 뭐라 그러지만 50억 있는 사람은 100억 보려고 해요 그때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게 유용했었거든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를 하기 시작해요 누가 그걸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다한테를 자꾸 꼬시더라고 그래서 50개 정도 투자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한 200개에서 500개를 벌으니 대박이지 평생 골프만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야타나 하고 다니면 되잖아 그런데 야타를 여기서 어떻게 해? 설명을? 야타를요? 야타! 아 못했구나? 없던 걸로 해 그럼? 야타? 아무튼 제가 시행사를 시행하고 나서 딱 11개월 만에 닦아 먹으면 완전히 거지가 돼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이 모든 프로젝트를 투자한 후 저는 없어졌어요 얼만큼 거지가 되냐 그러면 제가 대리운전을 하게 돼서 할 수밖에 없고 제 아내는 테레비 신문에 나갔던 유명한 요리사였었는데 의정부에서 저 서울 여의도까지 다른 식당에 설거지하러 다닐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How homeless I became? Because there's different levels of homeless, right? I became the lowest of lowest to be a designated driver and my wife who was even on the newspaper as a really great cook she was washing dishes Oh, good 다른 데서는 다 망했다 그러면 아 이러는데 여기서 오우 그러고 보니까 검상하세요 많은 곳에서 제가 밴밍크럽을 때 오우! 근데 여러분은 더 친한 사람들이에요 근심 속에서 고통이 오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 육체, 껍데기, 이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았잖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뭐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알잖아 그런 거 When you are rich and all you care about is your body how you gotta make your body happy like drinking, going out, partying You know I don't need to explain everything in details 완전히 가난해지니까 주변의 친구도 다 없어지고 내가 왜 사는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산다는 게 무엇인가? 자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려도 힘든 일이 꼭 생기기 마련이에요 힘들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동철아 너 일로 가지마 그 길로 가면 넌 죽음의 길이야 일리 좀 가라 일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드니까 징계로 쳐버리잖아 아이고야 아파라 그러다가 잘 먹고 왔군요 제가 길을 알아듣더라니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운이 꼭 따라줘야 돼요 운이 어떤 사람한테 따라주는 걸 알아내면 좀 쉬워요 제가 식당을 하고 돈을 많이 벌 때 중앙대학교 외식사람 시효과정을 다닐 때 그 학교는 1년만 다니는 학교이고 수료하는 거고 일주일에 두 번 가는 학교고 오후에만 가는 학교에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거기 뭘 배우러 가는 목적이 없었고 오로지 4강보다 쓰려고만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 2주 다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동급생들이 정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명한 호텔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그 중앙대학교에 오신거야 중앙대학교에 오신거야 정말로 훌륭한 분이고 정말로 덕망있고 존경할만한 분이야 내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교수님을 그 교수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좋아하는 음료수가 뭔가 그것도 좀 챙겨가고 교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이 강의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마련해주고 실판도 닦아주고 실판도 털어다 놓고 그런걸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멤버들을 오면 롯데리아 대표 전부 그런 대단 우리나라에서 날고기는 외식업자 전부 다 모였으니까 거기 정보도 공유하고 레시피도 가르쳐주고 식당 운영하는 매뉴얼도 가르쳐주면서 오면은 형님 지난주에 어땠어요? 동생 지난주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봤어? 그리고 늘 친절하고 쾌활하고 일찍 가고 늘 그렇게 남을 위해서 성실하고 섬기는 삶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는거에요 우리 그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옆반 안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 다단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냐 그러면 다단계에 그러면 뛰어먹으니 도망가니 이혼이니 자살하니 사기 쳤니 그럴 때라니까 맨날 신문 테레비에 그런거 나올 때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나만 붙잡고 박사장 그때 젊을 때니까 난 박사장 시간되면 내 똥 마케팅 공부해놔 이러더라고 그 수 백명 중에 나 딱 한 명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분 말 듣고 제가 다단계에 공부했대니까 그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했어요 그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티북이나 신문이나 이웃집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다단계하고 학교에서 배운 다단계는 전혀 다른거에요 1950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논문으로 나온거에요 논문으로 나온게 다단계가 나왔더라고 그게 세월이 가면서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택배의 발달, 퍼스널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홈프로스 이마트가 없어진다 그래서 홈프로스나 이마트 비싼 땅에다 건물 큰 건물 지는 비용만큼 그 비용을 안 들여도 되니까 그 비용만큼 좋은 제품을 싸게 사주고 이마트 홈프로스 주인이 가져갔던 이익금을 소비자한테 돌려주겠다 너무 신선한 충격이예요 다단계가 다단계가 나쁜건 아니었었구나 하는걸 알고 있었죠 아 그래서 다단계가 나쁜건 아니었었구나 하는걸 알고 있었죠 완전히 거지가 되니깐 해먹을게 없네 택시운전을 해가지고 내 인상이 끝장이오 그래서 내가 다단계 해야 되겠다 우리 같은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돈도 없이 경험도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다단계가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다단계가 뭐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이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죠 아멘, 뉴스킨, 허벌라이프, 브록세스, 시너지, 롱제비티, 밀라루카, 하이디빙, 유니시티, 웨일테일, 다이너스티, 이즼프리, 씨씨엠, 신콤, 아이텔 다 조사해봤어 다단계가 다단계가 2,700개나 있었어요 1999년도에 대한민국에 다단계가 2,700개나 있었어요 다단계 충추 전국시대였어요 모든 다단계가 돈 벌어 주겠대 다단계가 뭔지 아세요? 다단계를 정확히 뭔지 모르고 돈 벌어 오니까 이거 하다 지치니까 다른 다단계가 하잖아 넷동마케팅이라는 건 새로운 형태의 쇼핑몰일 뿐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유통일 뿐이다 이 얘기에요 건물을 안 지고 땅에다가 큰 건물을 안 지고 비용을 줄인 만큼 좋은 제품을 싸게 사주고 그쵸? 그 이익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케팅 다시 말해서 마케팅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좋고 싼 제품이다 그쵸?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단계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학법적이긴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운 다단계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중에서 젤 로 괜찮다는 회사가 A사요 에이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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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회사를 만 7년, 6개월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다단계, 그게 안되니까 다른 다단계를 기웃거리는 시간이 거의 2년 정도. 그래서 거의 10년을 다단계판에서 굴른거에요. 다단계의 문제점이 뭐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안 사도 될 물건을 사게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 사도 될 걸 10개 사게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좋다는 이유로 비싸게 사게 만들고 전세계가 다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여보, 다시는 내가 다단계를 안 할게. 망을 세. 그랬다니까? 그래서, 여보, 내가 다시는 넷월일을 다시 만날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50대 후반 되었으니까, 어디가서 노가 되어서 200일 약도 벌어야 먹고살다가 평도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살았다니까? 제가 50대 후반에 공개가 일을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죽을 수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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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있다며, 저는 아주 끝끝한 마음이었어요. 옛날에 A사회 할 때 평자레인 사장님인데 1년 반 만에 반갑다고 전화가 왔는데 나도 반갑더라고 왜 반갑냐? 여러분 평소에 선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세요. 그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돈 벌 수 있을 때만 이렇게 비비지 말고 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반갑더라고. 옛날에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과는 아주 친하지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꾸 만나자고 그러는데 왜 만나자고 그럴까? 또 다단계 하자고 만나자는 거지. 뻔하지! 그건 이제 도사가 됐는데 내가. 그 사람은 계속 만나자고 그러는데 내가 이미 이 사람은 다른 네넷 마케팅 회사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한데 이 안에서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그래도 네가 만나서 다단계 박사니 만나서 저 사람을 그 나쁜 데서 이렇게 건져내줘라 하는 이 내면의 소리가 들러들으니까.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애터미 제품 옛날에는 5종이었어요. 다섯 개짜리 그거 하나 가져왔더라고. 우리는 다단계 선수니까. 가입은 100개도 해줘.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막 가입해 주고. 물건 가져왔으니까 불쌍하니까 하나 팔아줘야지. 비싸지도 않은데. 7만 6천 5백원인데. 왜냐하면 우리 모든 네넷 마케팅 프로들은. 우리 모든 네넷 마케팅 프로들은. 우리 다단계 선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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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쓰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다단계 선수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앉혀놓고 내가 한 시간 동안 한 얘기가 뭐냐. 또 내가 다단계 박사지. 내가 네가 왜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체험적으로 얘기해 줬어. 아주 얼마나 잘 얘기해 줬는지 그 인간이 지금도 애터미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나고. 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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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한 네넷 마케팅의 경험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왜 애터미를 잘 안 하고. 애터미를 잘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물건을 샀으니까 써봐야죠. 쓰니까 좋아요. 뒤지게 좋아요. 정말 좋은 게 싹. 그러니까 떨어지면 내가 들어가서 또 사 쓰고 떨어지면 또 사 쓰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치약도 있어. 치약수 다 쓰고. 말할 수가 없어. 다 얘기하면 시간이 안 돼. 정말 좋은 게 싹. 그걸 알기까지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자기가 똑똑해. 다 자기가 똑똑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가장 똑똑해. 내가 가장 똑똑해. 1년 6개월 만에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다 단계를 다 단계라고 싫어할지 몰라더라도 이 제품을 한번 경험해 보면 다른 제품을 절대 못 쓰겠구나. 이것밖에 쓸 수 없겠거는 확신이 들었다니까. 1년 6개월 만에 내가 하나 더 잘 생각했던 것에 대해. 내가 정말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 네네워넉 마케팅을 사랑하는 것이든. 만약에 애터미를 사용해야 할 수 없을 때, 그럼 이것을 사랑할 수 없을 수 없을 때.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서 그때는 옛날에 송리산에서 석세스를 했어요. 1박 2일. 송리산에 혼자 몰래 가가지고 구석에 싹 숨어가지고 1박 2일을 다 들어봤다니까. 거기 가면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 전부 다 아는 게 꿈들. 1박 2일을 다 듣고 나서 이 회사가 내가 대학에서 배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대로 실현해 놨어. 진입이 없고 유지비 없고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해주겠다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어 놨다니까. 거기다가 이건 아직도 아니야. 시작에 불과해. 거기다가 박한길 회장님 있죠. 내가 그분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그냥 사람을 존중해준다. 인간 중심이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각자 각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 있는지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분. 그분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다 당연히 기다려 주의 이If을見て And wait, and wait. Because He has so much love for you. And that's what's called cherishing the spirit.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사랑의 빚진자인 줄 알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당신이 그걸 많은 사람한테 나눠야 돼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인 줄을 확실히 알게 될 테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애터미도 애터미지만 예수님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럴 테니까 그래서 박수만 칠하니까 그래서 박수만 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달라 여기 와서 석세스를 들으면 뭐해? 석세스 들으니까 오 애터미는 좋네 좋네 하고 집에 가서 딴짓 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언제 애터미야 언제 제가 한 달에 1억이 넘게 들어와요 제가 박수 치지 말고 시간이 없어 제가 그 1박 2일을 다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여보 나 단 한 개 1년만 더 해볼게 그 다음 날 신발장 위에 부따리가 3개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응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신발장 위에 부따리가 3개나 있더라고 나는 두 눈으로 봤어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죽게 살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저기 듣는거에요 저는 두 눈을 들었고 제가 회사하고 직접 보고서 이 사회에서 이 사실이란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애터미 치약 칫솔 파는 거 더럽게 시시하잖아 그리고 쪽팔리잖아 누가 쳐다보면 야 너 뭐 치약 칫솔 팔러 다니는데 다 단 개 아니야 그럼 쪽팔려서 아니 그러잖아 작은 일에 시시하게 보이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세요 그래야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큰 일이 맡겨질 때 그 능력이 생긴다니까 제가 피부샵, 미용실, 식당 아줌마 안 다녀본 데가 없어 왜? 두 번의 부도에 두 번의 다단계에 모든 사람이 싹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친구가 없고 마누라도 싫어하고 딸도 싫어하고 아들도 싫어하고 우리 사이에는 우리 집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어놨어 우리 집안에서 다단계를 추방합시다 이러고 그리고 내 고향의 동창들도 박동철이가 식당을 망하더니 제가 완전히 다단계로 돌아다니더니 완전히 사기꾼 됐다고 온 동네에 소문났어 전국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난 해야지 피부샵, 미용실, 별 짓을 다 해봤어요 내가 그 작은 일을 하면서 그 경험 그 작은 일을 반복하면서 인간관계를 알기 시작해요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니까 그 작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게 반복의 연습이죠 연습할 때 습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듣든 습이라는 건 반복이야 반복이 없이는 내꺼 되는 게 없어 이제 세상에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만 내 것이 돼 어디가 대발이 하나 건지면 될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200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0년 됐을 때 1년 됐을 때 데이터하고 그때부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0년에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파우치팩에다가 필링젤, 비비, 에센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손등에 미용실, 식당 아줌마 손등에 발라주고 거기 그걸로 필링젤에서 데몬해주고 그래서 그거 하나 팔게 되고 그래서 실내 쌓기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하나 사람이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면 정이 생겨요 친근감이 생긴다니까 그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생겨요 어디 가서 이것만 해 이것만 해가지고 대발이 잡아올 생각 잘 안 돼 그게 필링젤 하나 사준 사람이 다음에 가니까 폰크림진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가입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은 미확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걸 좀 믿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과는 애터미에서 한 만큼 너한테 주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수당이 여기 나오는구나 저게 그쪽 거 보세요 우쪽 거 제가 2009년부터 몇 년대부터 했다고 했지 내가 아까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 1월 됐을 때 1년 됐을 때 후원 수당이 한 20만원 세인즈 마스터 그래가지고 US 달러로 한 130 130 1340 1350 1350 1350 1350 1348 1348 1348 저 때까지가 힘들죠 1348 1348 1348 1448 그때 부터 나랑 같이 하는 사업자가 있죠 부업자도 몇 병 있죠 1448 그때 부터 그 사람들도 나를 닮아서 나를 복제해서 1448 나하고 같이 해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2011년도 7월 그 이후로 1년 실력을 더진난다면 후원수당이 이제 200만원대고 다이아몬드 마스터에서 사론로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와 샤론 러즈 마스터가 12,000달러 이후로 2011년도 5월 오케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2012년도 마저 그 다음에 후원수당이 주급수당이 후원수당이 400만원이고 이제 직급수당이 샤론 러즈에서 스타마스터 갈 때 그 다음 페이지 2014년 만 6년 됐을 때 제가 5,000대 5,000이 넘어섰어요 맥시멈 그래서 한 800만원 후원수당이 주급으로 한 800만원 나오고 루아일 마스터 최근에 거 최근에 거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거 아 이거네 이게 최근에 게 저기 보면 5,000대 5,000이면 이제는 750으로 구정되어 있고요 로엘마스터하고 크라운마스타를 한 번씩 교대로 맞으면 1억정도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다음 페이지 2014년도 마스터하고 크라운마스타를 한 번씩 교대로 맞으면 1억정도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2014년도 마스터하고 크라운마스타를 한 번씩 교대로 맞으면 1억정도 나와요 이제 끄셔도 돼요 이제 끄셔도 돼요 이제 끄셔도 돼요 다 같이 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들을 도와서 바른 길로 안내해 주겠다는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마음 원칙을 지키겠다는 마음 아참 통격해야지 여러분 돈 벌려고 하시면 돈이 안 벌려요 내 파트너를 정말로 바른 길로 제대로 돕겠다는 마음 우리 스폰서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다보면 무슨 치약, 치솔 파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정조시대에 최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고 아시죠? 평민이면서도 최고의 부자였던 임상옥 그 사람이 남긴 어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르죠? 저 옆에 놈이 잘되면 배아파 죽겠죠? 내가 잘 안되면 파트너만 갖다 막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더 많이 좀 할 수 없냐고 막 몰아붙이죠? 그러지 마요 칭찬해 주면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 하세요 조직이 안 크는 건 다 자기 탓이요 남 탓이 아니요 가정교육도 내 자식이 잘되는 건 부모님의 교육이요 가정에서 그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보라니까 아가야 너 말 잘되면 이겨줄게 그런거 좀 하지 말고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요 제 아내가 저랑 9년을 연애했어요 9년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알아가지고 9년 동안 연애 편지를 주고받다가 결혼했대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았겠냐고 그때는 둘이 철몰러가지고 식당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는데 재벌처럼 많이 못 벌었어도 먹고살만큼은 벌어놨어요 그걸 돈을 더 벌겠다고 건설업 하면서 다 까먹었지 뭐야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리오리스맨을 시작했을 때 저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러 다니는 제 아내가 야 인간아 너 때문에 그래 인간아 송충이는 술일만 먹고살아야지 니가 무슨 회장한다고 폼 잡고 다니고 술이나 맨날 양주나 처먹고 다닌다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봐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인간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니 인간아 막 그러고 싸맸지 그럼 쫑났지 제 아내가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노후의 애들하고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다가 없앤 걸 어쩌냐 할 수 없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더라니까 제 아내가 당신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그런 공간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잘 안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새벽 6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소방놈이라고 해도 된장찌개 끓여놓고 버스 타고 치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의도 가서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해주고 밤 10시, 10시 반이면 끝나면 다시 그 지친 몸을 끌고 버스 타고 치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네 나한테 왜? 내가 자괴감에 빠질까봐 내가 스스로 좌절할까봐 그 얘기를 안해요 자오직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 하나는 끝내주는 걸 소개시켜줬어 그러니 그런 아내를 쳐다보던 내가 농땡이를 피할 수 있겠냐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너무 절실했어요 라면사먹을 덤도 없었으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같이 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날 키워준 부모님 그동안 고생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있어서 나와 살면서 그 고생을 했던 내 아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아들 딸 우리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지 않아? 그런 인생 시나리오가 있나요? 인생 시나리오 쓰려니까 옆에 사람 꼭 컨닝해 돈을 벌기 위한 인생 시나리오 쓰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냐고요 이 사업은 어렵게 폼나게 방법을 찾는 게 아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요 그러한 간절함이 꼭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세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인간하고는 하지 말고 웃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간절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간절한 것은 강도도 간절해 강도도 강도도 밤새고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서 간절해 간절한 사람이 착해야 돼요 이웃을 도와줄 줄 알고 파트너 도자 되길 바라고 스폰서한테 감사해서 정말로 이타적인 마음 내가 하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려고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게 착한 마음이요 착한 사람은 그 착한 사람이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돼 아 이건 내가 도와줬글랑 내가 다 키워줬어 어 이거 내가 사줬글랑 그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제발 좀 멀리 두세요 거리를 멀리 이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시련이 와요 이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소통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먼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따라라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사람 비난하고 뒤에서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말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편한테 유익한 일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 일을 관계 중에 최고가 뭔지 알아? 오래 참고야 오래 참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래 참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래 참고 성내지 말고 온유하며 자기 자랑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면 돼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자기의 욕심만 차리니까 힘들지 스트레스 받고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조바심이 나고 말이야 남하고 비교하면서 쪽팔려서 몰래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회사에서 ABR인지 GSMC인지 여러분 다 아르켜주고 있잖아 박한길 회장님의 회사의 가치와 이 애터미 회사라는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 거기서 자기만 내려놓으면 돼 그거면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임페리얼 돼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2항 시작했으니 임페리얼 갑시다 애터미에 대해서 여러분 전부가 여기 참석하신 모두가 임페리얼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I hope and wish that all of you here in this room will go for the 임페리얼 마스터 and become 임페리얼 마스터 마치겠습니다 땡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시오